아이고 우리 지금 방금 우리 담배락 밑에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호박 한리아카를 갖다 놨네요 이거 마꾸도 거실에도 한 무대기가 있어요 큰 호박이 이건 지금 방금 도로변에서 다 주워온 것들이에요 우리 따온 것들이에요 한리아카되네요 저기 밭에도 엄청 많죠 이건 다 가축 사료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실 또 들어간 입구에서도 엄청 많이 따다 놨어요 아이고 참 이 호박이 호박이 보통 100개 넘게 따죠 한 200개 정도 150에서 한 200개 정도 따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눈 오고 또 비 올 때는 호박하고 이렇게 고구마 순이나 당근 고구마 그런 것들 먹여요 우리는 사료 안 사 먹여요 그러니까 사료값 비싸고 염소값 쌀 때 다들 팔아서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풀밭에 놔두면 풀을 다 뜯어 먹으니까 뭐 채초제 안 줘도 좋고 염소가 또 배설해주면 그것이 또 거름도 되고 그러죠 아이고 저기 저 나무에도 호박이 줄래줄래 열려있고 단감을 좀 따야 되는데 여기도 단감이 엄청 열려있어요 저 위에도 호박이 또 열려있네 아이고 호박천재 호박천재 이제 호박하고 고구마하고 단감을 따면 돼요 지금 이제 봄똥 심고 김장 배추 이제 가꾸고 있어요 뱁뱁 견적한 점점